도쿄를 떠나 후쿠시마 원전 가까이 향했습니다. 사람들의 모습은 그저 평온해 보였습니다. 후쿠시마에 도착했습니다. 원전에서 55km 떨어진 이곳에서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주택가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이곳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런데 밖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학교에선 한때 시간당 4.5마이크로시버트의 높은 방사능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지금은 나아졌다지만 이 학교 아이들의 3분의 1이 이미 전학을 갔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이들이 떠나는 현상은 후쿠시마 현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삶의 터전을 두고 떠날 수는 없지만 혹시 방사능 피해를 입을까? 아이들이라도 다른 도시로 보낸 겁니다. 후쿠시마 사람들은 도쿄전력에 대한 분노가 상당했습니다. 이제 정부가 나서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정부에 대한 불신도 큰 상태였습니다. 우리나라에 퍼진 방사능 공포는 일본 사람들마저 믿지 못합니다.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의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지난달 원전 수증기에서 고농도 방사능을 검출하고도 이를 부인하다 일본 참의원 선거가 끝나자마자 말을 바꿨고 사고 2년 5개월 말인 지난달에서야 방사능 오염수가 하루 300톤씩 바다로 유출되고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다빈다드야東 지방에서 높은濃度의 화이자 생물이 확인되었다는 것에 많은 분들에게 너무 걱정되고 특히 후쿠시마에 너무 걱정되고 정말 걱정되고 싶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뒤에야 일본 정부는 400억엔 우리 돈 4,600억 원의 정부 예산을 투입해 원전 문제를 직접 해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지금 기늦게 일본에서 발표를 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더 큰 그러한 의구심과 또 어느 정도의 확신과 이러한 그러한 걸로 겹치면서 소문으로 돌았던 것들을 자꾸 믿게 되는 그러한 심리들이 작용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땠을까요? 우리 정부 역시 일본 방사능의 진실을 파악하고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너무 미온적이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일부 품목을 수익 금지했다 이렇게 이제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 일본 정부 안에서도 이제 후쿠시마 현 일대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일본 정부 안에서 출하금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출하금지를 한 걸 그냥 우리가 그대로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방사능 기준치만 통과하면 심지어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오징어, 꽁치, 고등어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후쿠시마 등 8개 현에서 수입이 중단된 50개 수산물 품목 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일본 후쿠시마 등 10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 금지를 미국도 후쿠시마 현, 미야기 현, 이와태 현 등의 수산물에 대해 사실상 전면 수입 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싱가포르는 후쿠시마 현의 모든 수산물을 대만은 후쿠시마 현과 이바라키 현의 모든 식품의 수입을 맡고 있습니다. 일본이 WTO에다가 불만을 접수를 했어요. 무슨 불만을 접수했냐면 중국, 홍콩